마지막 유튜버 먹는 기회 얼마나 오래 시간이 걸렸을까 해가 곧 떠올려 난 준비됐어 오늘은 우리가 랩치 못할 거야 모든 것처럼 내 맘에 나를 슈퍼레오는 내 어두운 곳 사라지게 배만 떨어지지 않게 내 손자는 추억 내보지 않아도 너누게 보여줄게 너누게 보여줄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